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보입니다. 오늘은 비우는 날 자주 사용하는 중국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에 젖졌어요. 배 당하는 일이 안 좋은 일이 대에는 자주 사용해요. 배, 유, 비, 린, 시, 린, 는 위에 내리오는 물. 맞을 때 우리 다 린 라고 얘기해요. 시, 촉촉하다, 습하다는 듯이 가지고 있어요. 워 배, 유, 린, 시, 러. 워 배, 유, 린, 시, 러. 나 비에 젖졌어요. 샤유 루화, 샤오싱 카이처. 샤유 루화, 샤오싱 카이처. 샤유 비운다. 루화, 길이 미끄러워요. 샤오싱, 족심. 카이처, 워전. 샤유 루화, 샤오싱 카이처.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오니 워전 조심하세요.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오니 워전 조심하세요. 샤오싱 카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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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한다. 가다. 되다는 뜻이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가다. 비유. 비유를 피하다. 비 비유. 비 두 번 쓰면 말투 좀 더 부드러워요. 도便利店 비 비유 바. 평위 쪽에 가서 비를 피하세요. 我的鞋都湿透了. 我的鞋都湿透了. 我的鞋, 나의 신발,都 모든 다,湿透了. 透了. 앞에 형사 붙었을 수 있어요. 너무 완전히 모든 다, 전부는 의미 가지고 있어요. 我的鞋,都湿透了. 내 신발는 흥복 척척어요. 雨停了. 雨停了. 停, stop. 끝이다. 내 신발은 흥복 척척어요. 雨停了. 비가 그쳤어요. 这场雨,一时半会儿,停不了. 这场雨,一时半会儿,停不了. 长, 양사 비에요. 一场雨,一场雨,两场雨. 然后 얘기할 수 있어요. 一次雨,两次雨, 아니예요. 一时半会儿. 一时半会儿. 찬간 동안. 停不了. 停不了. 不了는 하소프다. 雨停了. 不了. 雨停了. 这场雨,一时半会儿,停不了. 雨停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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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打寒冷了. 打寒冷了. 冲通に 쳤어요. 太可怕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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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打寒冷了. 太可怕了. 你看到闪电了吗? 你看到闪电了吗? 你看到什么了吗? 什么 봤어요? 여기 떠 빠뜨리면 안 돼요. 看到 결과 부업이에요. 无所管. 你看到 뭐 뭐 뭐 봤어요? 이 형식으로 써주세요 闪电 번개 闪电 你看到闪电了吗? 번개 봤어요? 잘 이해하셨나요? 비 우는 날 중국어도 많이 용서해주세요 再见 你带雨伞了吗? 你带雨伞了吗? 我被雨淋湿了 我被雨淋湿了 下雨陆滑 小心开车 下雨陆滑 小心开车 雨越下越大 怎么办? 雨越下越大 怎么办? 到便利店避避雨吧 到便利店避避雨吧 我的鞋都湿透了 我的鞋都湿透了 雨停了 雨停了 这场雨一时半会儿停不了 这场雨一时半会儿停不了 打雷了 太可怕了 打雷了 太可怕了 你看到闪电了吗? 你看到闪电了吗? designs itself 准车 如何